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 혹은 위조된 사전투표지에 6월 28일 재검표의 손가가 모두 다 가려지고 있지만 정말 6월 28일 인천연수궐 재검표 현장의 명장면은 선관위 측 스스로가 우리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측 스스로가 자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이날 재검표 재판에서 주요 변호사들의 발언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동영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4월 15일 총선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오늘 생성될 투표용지들을 비교해서 원본성이 입증되어야 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수정 변호사입니다. 180일이 지나 진행되는 검정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성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재검표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4월 15일 그 투표지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위변조가 됐는지를 그걸 확인한 다음에 표를 세자는 것이죠. 결국 이동환 변호사의 유도성 질문이 강펀치를 날리는 선구수가 되고 맙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묻습니다. 투표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가 갖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에서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이번 선거 무효소송의 획을 끊는 발언이자 더 이상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발언이 나오자 사의로 총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증언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피고 측 왈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원본 아닌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그 사본이 어떤 사본인지를 선관위 측에 피고 측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본인지를 영원히 피고 측에서 어떤 사본인지를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 측 답변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깊숙한 그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선관위를 대변하는 피고 측의 그런 답변은 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인지 아니면 우리가 삭제해 버렸습니다인지 이게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선관위가 원본 이미지를 제출할 수 없는 딱한 상황에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그런 쪽에 더 무게중심을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삭제를 왜 했냐 이유가 있겠죠. 그 중요한 공적 문서를 전문 원전에서도 일부 관계자들이 그것을 없애가지고 감사원에 적발돼서 난리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권자들의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훼손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대단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원본이 있는데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4.15 총선 개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스캔을 통과하면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을 말합니다.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은 4.15 총선 개표 현장에서 개표된 실물 투표지만큼 중요합니다. 결국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적기관인 선관위가 앞장서서 실물 투표지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해버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분노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희한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과연 주시민 천대엽 대법관이 재판부의 원본 대신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언제 알고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이전에 알고 있었는가 또 알고 있었다면 언제 정도 그것을 인지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화 전체를 6월 28일에 변호사들과 천대엽 대법관 사이에 오고한 그런 대화를 보면 천대엽 대법관이 재검표 이전에 사본 제출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문수정 변호사가 주장합니다. 180일이 지난 진행되는 검정이기 때문에 원본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는 갖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이 어렵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원본성 확인에 대한 서면이 제출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주심 대법관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원본성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검표를 도대체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표인지 가짜 표인지를 모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세상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대엽 대법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것이 사본이고 원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자 이명규 변호사가 다시 주장합니다. 전체 파일에 대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분명히 잘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미지 파일 대조 못합니다. 오늘 이미지 파일 대조 못합니다. 당연히 저의 해설입니다. 이미지 파일 대조를 할 수 없죠. 이미지 상호 대조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밝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원본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본하고 지금 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원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재검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천대엽 대법관이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오늘 이미지 파일 대조 못합니다. 원본인지 가짜인지 진짜를 확인한 것은 원고책의 요구 조건이 아니고 재검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충족돼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죠. 가짜표를 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검표 왜 합니까? 가짜표를 셀다고 재검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천대엽 대법관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미지 파일 대조는 현 단계에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정언하는 그런 내용도 다 참조를 하면 천대엽 대법관은 다른 사안보다도 훨씬 더 강경하게 투표지 이미지 상호 대조는 불가하다는 점을 굉장히 강경하게 밀어붙이다는 것이죠.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이죠. 원본성이 없으면 그냥 선거무구여서서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원고성입니다. 이렇게 천대엽 대법관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성수 변호사가 당차게 받아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지 파일 대조 없이는 재검표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대엽 대법관이 차분하게 진행을 하며 촬영은 여전히 불허하겠습니다. 공정하게 녹음은 하고 있습니다. 유성수 변호사가 또 강경하게 주장합니다. 전체 장면 녹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미국은 24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는 장면은 촬영을 허락해달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논의를 딱 전개를 보면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 전에 이미 재판부에 제출한 소위 투표지 이미지가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재검표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6월 28일 월요일날 재검표 대상이 되는 투표함에 들어 있는 투표지가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 개표된 투표인가를 맨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재검표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재검표는 진짜 투표지를 검증하는 것이지 가짜 투표지를 검증하는 것은 재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투표지가 아니면 재검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 천대엽 대법관이 사전에 사본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재검표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증거인멸을 피고 측이 저질렸음을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공적 시간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바른 재검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이라는 중요한 공적 문서인을 전거인멸을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입증해야 될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결국은 사본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천대엽 대법관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오늘 이미지 대조는 불가합니다. 오늘 이미지 대조는 불가합니다. 오늘 이미지 대조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어떤 것인가. 기존의 투표함에 들어있던 사전투표지를 상당 부분 혹은 전부를 빼내서 제거한 다음에 새롭게 인쇄된 사전투표지. 일명 위주된 사전투표를 투입하고 그것을 다시 스캔을 통과시켜가지고 투표지 이미지를 파일을 만든 다음에 사본이죠.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가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한 셈입니다. 그리고 가짜 투표지를 6월 28일 재검표한 셈입니다. 그래서 재검표 과정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샌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갖고 재검표를 한다. 이 설 수 없는 일을 선관위와 천대협 대법관이 한 셈입니다. 세상에 가짜 투표지를 갖다 놓고 재검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검표하기 전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투표지를 변별하는 일을 생략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재검표를 해야 되죠. 따라서 천대협 대법관이 공정하다는 그런 일부 주장들은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그런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 차원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관계자에 대한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선거 무효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이 원고성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짜를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원고성이 아닙니까? 가짜를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재판장이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있었으면 재검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딱딱 따져봐야 되는 것. 옳고 그름이 하면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정인지 부정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짠지 뭐가 가짜인지 가짜 투표자로 갖다 놓고 재검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들 법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 가까운 동네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간에. 어디 그냥 완전히 정의는 쓰레기통에 다 쓸어넣은 것 같습니다. 참은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